가자! 네, 지금 메가롱 벨리로 스케치하러 가는데요. 아침에 완전히 함박눈이 다 쌓였었는데 지금은 다 녹았어요. 햇빛 때문에. 블루 마운틴 눈의 특성입니다. 진짜요? 근데 완전히 녹았어. 나무는 하나도 안 녹았잖아. 많이 녹았어요. 더 쌓였었어. 완전히 우리 집도. 운전해 주시는. 오케이. 아까는 훨씬 많이 쌓였었는데. 이제 계속 내려갑니다. 이제 계속 내려갑니다. 잘 봐야돼. 많이 녹아버렸잖아. 여기는 진짜 눈이 하나도 없어. 여기는 700미터에요. 해발. 그래서 눈이 하나도 없는거야. 여기서는... 감상할 수 없는 현장, 산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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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. 미리, 미리, 미리 침탈을 해. 오, 오, 내가 올 때마다. 나 양은 한번도 못 봤는데. 오늘은 양이 있어요. 다른 분들이 아직 도착 안 하셨으니까. 우리 먼저 T룸에 들어가죠. 그럴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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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먼저 와서 기다리시느냐고 아무데나 자기 하고 싶은데 해요? 네, 하나가 내가 저기에 줄러가 있는데 오, 추워! 안 추우세요? 날이 굉장히 쌀쌀하네요 진짜 잘 추워요 오우 여기 따뜻하고 재미있어 여기야 따뜻해 여기 찍어도 되잖아 오, 추워요 오, 추워요 오, 추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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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추워!